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피부관리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20대 후반이 된 요즘 피부가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피부관리의 중요성에 피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관리 받으러 가기는 어려워서 집에서 혼자 편하게 관리를 하고 싶어서 일명 28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제품으로 4주간의 관리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 열어서 함께 보여드리면서 제품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진정과 보습 이중 케어가 가능한 에센스 제품으로 피부에 진정과 보습 둘 다 주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이 이에 포뮬라 에센스에는 미백 기능성 원료인 라이아신아마이드랑 알부틴이 들어있고요. 미백 개선 효과로 칙칙하고 고르지 않은 어두운 피부를 환하게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아까 설명드린 라이아신아마이드하고 알부탄은 피부 톤 개선, 미백 효과, 멜라닌 억제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여기에 안티에이징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도 들어있어서 탄력이 없는 피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이 이에 포뮬라 에센스 안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의 보습력으로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여기 안에는 히알루론산뿐만이 아니라 자연 유래 성분으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알란토인 항염 효과 성분으로 피부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는 달마짓고 추출물 영양과 수분 공급에 탁월한 효과로 피부 컨디셔닝제 역할을 해주는 칡뿌리 추출물 해독작용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항산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당느릅 나무뿌리 추출물 이렇게 들어있어서 원료들을 꽉꽉 채워준 코스메틱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세안을 해주신 다음에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를 하시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캡이 들어있는데 이 캡을 교체를 해주신 다음에 피부에 직접 짜주시거나 손바닥에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얼굴에 골고루 펴 발라주시고 나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흡수시켜주시면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거 사용감 보여드리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주신 다음에 이 말랑말랑한 캡을 씌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캡을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농축 에센스라서 아예 스킨처럼 완전히 주르륵 흘러버리는 제형은 아니고요. 이게 워터 제형으로 담아내서 이렇게 발랐을 때 끈적임이 하나도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워터리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이렇게 산뜻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줬을 때 전체적으로 피부결을 고르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이게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면서 피부결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4주간 사용했을 때 확실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제품은 손바닥에 두세 방울 떨어뜨려주시고요. 얼굴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지그시 발라주시면 끝입니다. 이 이의 포뮬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이의 포뮬라에 대한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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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